이번 비디오에서도 Regularization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Logistic Regression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near Regression에서와는 달리 우리가 Logistic Regression을 풀 때는 두 가지 방법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소개를 하긴 했었습니다. 한 가지는 Gradient Descent 방법이었고요. 경사하강법이었고요. 그리고 Normalization은 Logistic Regression을 풀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Linear Regression에서만 적용되는 알고리즘이에요. Logistic Regression에서는 그 대신 어떤 방법을 소개해 드나요? 우리가 Advanced Optimization이라는 그 이름하에 Conjugate Gradient나 또 다른 방법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주로 Conjugate Gradient라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Logistic Regression을 푸는 Numerical Approach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Regularized 한 비용 함수를 Logistic Regression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서 여러 번 봤던 그림이긴 합니다만 이와 같이 Positive Answer와 Negative Answer가 단순한 곡선 형태로 우리가 분리되기 힘들 경우에는 Logistic Regression을 적용할 때 조금 고차원의 함수식으로 이 Decision Boundary를 결정하는 그 방법론을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가장 높은 차수가 몇인지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2차원, 3차원, 4차원, 5차, 그리고 계속 6차, 7차 높은 한까지 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한까지 가게 되면 어떠한 Decision Boundary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이런 형태의 Decision Boundary까지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라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Decision Boundary는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했죠. 이게 바로 Overfitting이 됐을 경우인데 이런 Overfitting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Regularization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또 Cost 함수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 Logistic Regression에서의 Cost 함수는 조금 함수 자체의 모양을 우리가 다르게 정의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냥 단순한 H of X와 Y와의 차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새롭게 정의를 했던 걸 기억나실 겁니다. Y 곱하기 로그 H of X 더하기 1 빼기 Y 곱하기 로그 1 빼기 H of X 이것을 뭐 딱 외워서 우리가 기억하진 않지만 이 모양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인지 잘 기억을 할 거예요. 즉 이 첫 번째 항은 언제 사실은 적용되냐면 Logistic Regression에서의 Y 값은 항상 1 아니면 0이었잖아요. 그죠? 즉 첫 번째 거는 Y가 1일 때 작동되는 항이고요. 왜냐하면 두 번째 항은 그때 Y가 1이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항은 Y가 0일 때 작동되는 항이었습니다. 그런 비용 함수였죠. 물론 주어진 함수 우리한테 주어지는 Linear Regression의 Hyperthesis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로그 형태로 우리가 적용된다는 것은 기억할 거고요. 그때 사용되는 이 H of X도 좀 다른 형태였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Minus Theta Transpose X라고 주어지는 즉 시그모이드 또는 로지스틱 함수로 주어지는 Hyperthesis를 우리는 활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이게 바로 코스트 함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뭘 하려는 거냐면 이 코스트 함수를 사용하긴 하되 그때 구해지는 이 Theta 값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또 비용 함수에 변화를 줘야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요. 여기에다가 이걸 추가합니다. Lambda 나누기 E M Submation J는 1부터 N까지 Theta J의 제곱 즉 Theta의 제곱 값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라메타의 제곱 값이 작게 유지되기 위해서 코스트 함수에다가 그 제곱 값 앞에다가 일정한 크기의 Lambda 값을 곱한 항을 하나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또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eta 제로 항은 억제하는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구하는 함수는 Theta 제로부터 구해지겠지만 Regularized 대상이 되는 가능하면 억제하려는 그 크기의 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이 Theta J는 1부터 시작해서 Theta 1, Theta 2, Theta N번째까지는 이렇게 크지 않도록 Regularized 하는 그런 항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냐면 이 Regularization Term을 포함한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즉 Minimum J of Theta 그때의 Theta를 구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복잡한 커브가 아니라 어떤 커브가 좀 나오겠어요? 이것보다는 조금 단순한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모양이 구불한 이러한 형태로 얻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Regularized Logistics Regression에 의해서 구해진 Decision Boundary가 Decision Boundary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Implement를 해야 될까요? 자, Implementation 파트를 한번 볼까요? 역시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Logistics Regression을 푸는 Gradient Descent Algorithm Template를 다시 한번 써본 겁니다. 즉, Logistics Regression을 Gradient Descent로 풀 때는 반복문을 사용하는 건 똑같죠. 그리고 그 안에 업데이트 시킬 때 사용되는 Theta J를 매 반복 때마다 업데이트 시키는 이 수식도 굉장히 유사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진 않죠. 굉장히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르죠? 여기서 H 오브 Theta 값을 구하는 게 그러니까 Linear Regression에서는 자, 한번 Linear Regression에서는 얘가 Theta Transpose X로 주어지지만 Logistics Regression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로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 차이만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Exercise로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 건데 자, 이제 Regularization Term이 포함됐으니까 무엇이 달라져야 되냐면 Regularization이 포함된 Gradient 값이 여기 적용이 돼야 됩니다. 앞 섹션에서 여기 하나의 항이 더 들어갔잖아요. 이것이 더 들어가면 Gradient 파트도 그 부분에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다입니다. Lambda 나누기 M Theta J 거기 Alpha 결국엔 기존에 우리가 썼던 Gradient Descent 방법과 똑같은데 업데이트 할 때 항이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Theta 제로는 좀 스페셜하게 취급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추가되는 항이 없기 때문에 Theta J는 Regularization은 두 번째죠. 순서를 보면 Theta 1부터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Theta 제로는 변함없이 원래대로 그 수식 그대로 주어져 있고요. 이 추가적인 항이 없이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 주는 그것만 주의하면 될 겁니다. 결국엔 여기 보이는 이 파트가 바로 제가 브래켓으로 표시한 이 내용이 바로 그래디언트를 구한 겁니다. 새로운 J 함수 J of Theta 이때 J of Theta는 Regularization Term이 포함된 그러한 커스트 함수인 거고요. 그 함수를 Theta에 대해서 미분한 즉 그래디언트로 구했던 것이 바로 이런 형태가 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임플리멘트를 하게 되면 Regularized Logistics Regression을 그래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또 있다 그랬죠. fmin 언크를 쓰는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아마 fmin min unc 즉 function minimization unconstrained 약자로 fmin 언크라는 함수를 써서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사실 실제 알고리즘은 conjugate 그래디언트라는 알고리즘이 사용되는데 훨씬 빠르게 수렴하는 Advanced Optimization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Advanced Optimization 알고리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결국에는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입력은 세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세타는 어떤 세타여야 됩니까? 우리가 세타는 세타 제로부터 시작해서 세타 원 해가지고 세타 n까지 n 플러스 원의 길이를 갖는 길이가 n 플러스 원의 길이를 갖는 벡터로 세타를 만들어서 여기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들어가면 그 안에서 계산되는 건 두 가지가 계산돼서 출력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코스트 함수 j베리라고 여기서는 기호를 썼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그리고 그래디언트 값이 계산돼서 출력되는 이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수식은 앞에서 우리가 유도한 수식과 똑같습니다. 즉 Regularized Logistic Regression 에 사용되는 비용 함수 j of 세타를 여기에다가 코딩해서 계산하는 식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 수식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걸 거예요. 다시 한번 살짝 읽어보기만 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h of x에 로그 취한 것에 y를 곱한 값 그리고 1 빼기 h of x에다가 로그를 취한 것에 1 빼기 y를 곱한 값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Logistic Regression 에서 사용되던 비용 함수였고요. 추가로 뭐가 들어가죠? 세타 j의 제곱을 j가 1부터 n까지 에 이르는 세타 값들을 다 더해서 평균 내준 값을 추가해준 이 수식을 계산하는 코드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디언트 값을 계산해야 되죠. 이 그래디언트 값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에서 수식에서 봤듯이 h of x 빼기 y 곱하기 x0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은 그래디언트 첫 번째 값은 세타 제로에 관한 그래디언트 값이기 때문에 세타 제로에 대한 그래디언트 값이기 때문에 이 뒤에 추가적인 항이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세타 제로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두 번째 것부터는 이 세타 1의 값이 추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마찬가지로 다 계속해서 추가하면 되겠죠. 이 수식을 우리가 임플리멘트를 한 후에 이 함수 이름을 여기 써주면 된다 그랬죠. fmin 언크에서 add 기호 다음에 여기다가 cost function 그리고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뒤에 파라메타가 무슨 옵션 오브젝트나 그리고 두 가지 정도의 파라메타가 더 따라오는데 엑서사이즈를 했던 거를 기억을 하면 다시 살펴보면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Regularized Linear Regression을 풀 수 있었고요. 그리고 Regularized Logistic Regression도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현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오늘 주어질 엑서사이즈가 있는데 그 엑서사이즈 에서는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한번씩 풀어보는 Implement 에서 실제로 샘플 훈련 자료에 대해서 한번 적용시켜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